김큐의 경제 뉴스 트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에 함께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눌까요? 이번 주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라서 좀 빨리 시작해 볼게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뉴스인데요. 한국은행이 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조금 내용이 도발적이라면 도발적인 것 같아요. 외국인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얘기가 담겨 있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가장 핫했던 경제 뉴스 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왜 갑자기 노동 문제에 개입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행 안에는 경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낸 보고서고요. 이들이 주목한 건 우리나라의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심화가 가져올 국가 경쟁력 약화 부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노동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예민한 최저임금 그중에서도 차등 적용 문제를 이 보고서가 언급하다 보니까 언론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보고서는 향후 2042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약 20년간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면 돌봄 서비스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 여러 통계를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인력 부족이라는 건 결국에는 비용 상승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족 중 누군가는 집에 묶여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테고 결국 이게 저출산과 노동자원의 효율적 분배까지 깨뜨릴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 사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만 내리고 대안을 얘기를 안 하면 그래서 대안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이 보고서 안에 나름의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 대안 중에 외국인 돌봄 서비스 인력 활용에 대한 효과를 높이려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게 언론들의 집중 보도됐고요. 그런데 이 내용만 들어 있는 건 아니고 물론 무게중심에 있어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른 대안들도 좀 들어 있고요. 이 대안들을 실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짚어놨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사도움이 구하는 게 참 이게 쉽지 않고 그렇죠. 비용적으로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누군가는 쉽게 이모님 써라라고 하지만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 이러니 부모님 도움을 받는구나.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주변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아이 낳는 것도 엄두를 못 내고 낳아서 키울 것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부모님이 그래서 주변에라도 가까이 사시면 얼마 동안 좀 봐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봐준다고 하면 아이를 낳겠다고 하시는 분들 좀 많고요. 또 하나의 돌봄 노동자 등의 한 축이 간병인입니다. 요즘 TV 보면 보험 광고에서 간병비 많이 올라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불문하고 간병비 올려주겠다 이런 공약들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삶에 큰 고민거리가 돼버린 상황이죠. 집안 누군가 아프기 시작하면 가족 누군가가 돌보거나 요양원 등의 시설로 보내야 하잖아요. 시설비용이 감당이 안 되면 가족 누군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업을 포기하고 집에 남거나 아니면 생업과 두 개를 동시에 겸업해야 되는 거라 쉽지가 않죠. 하는 보고서 보면 실제 우리나라 육아도우미 비용은 한 달 평균 264만 원 간병비는 한 달 평균 370만 원으로 조사가 됐어요. 이건 보건복지부하고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의 자료를 근거로 뽑은 거거든요. 육아도우미 비용은 우리나라 30대 가구 중위소득 509만 원에 약 50%가량이고요. 간병비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 224만 원에 1.7배 거의 2배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담이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숫자로 보니까 확 와닿는데 이게 다른 나라들 돌봄 비용하고 비교한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엄청 높았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실제로 이 하는 보고서에서 나온 걸로 근거로 보면 우리나라 돌봄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 1,433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시간당 2,797원, 대만은 2,472원, 싱가포르는 1,721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기준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임금이 3배에서 4배 높다. 이런 통계가 가능하죠. 물론 경제력과 물가 수준 등에 따라서 비용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이 우리나라와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국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각국의 구매력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어온 빅맥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햄버거를 달러로 환산해서 그 나라에서 얼마에 파는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봐도 지난해 우리나라가 빅맥지수가 4.23달러인데 대만이 3.86달러, 싱가포르 5달러니까요. 이 수치도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비용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한은보고서가 주목한 것은 이거예요. 이들 나라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고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면서 돌봄 인력의 비용을 낮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 나왔던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외국인 돌봄 인력한테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덜 주는 차등제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 나라가 최저임금 차등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을 비교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최저임금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일본, 독일, 영국이 최저임금 차등제가 허용된 국가거든요. 하지만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이들을 사용자와 직접 계약한 형태로 만들어서 최저임금 적용해서 제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직접 간접이 있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최저임금 차등제를 허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사적으로 계약을 해서 최저임금제를 회피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한은이 이번 보고서에서 돌봄 인력 확충과 비용 절감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안에도 이게 들어있는데요. 이들을 참고해서 아마 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된 국가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차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일 경우에는 근로관계 법령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가 일일이 모든 사적 계약에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이런 계약은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의 중간쯤 계약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인력 공급업체와 계약하는 돌봄 서비스 노동자는 가사 근로자라고 하고요. 사적 계약을 통한 돌봄 서비스 노동자는 가사 사용인으로 분류하거든요. 어쨌든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이런 방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봄 서비스 시장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홍콩은 1973년에 시작해서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력 유입이 늘었고요. 싱가포르도 1978년에 대만은 1992년도에 돌봄 인력들을 외국에서 데려오고 사적 계약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제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적 계약 이름부터 뭔가 좀 약간 편법을 쓰는 것 같아요. 비용이 내려가는 거는 저도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괜찮거든요. 반길만한 이슈인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다른 업종들은 최저임금이 보장되니까 혹시 불법적으로 옮겨가버리거나 또 혹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인력관리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노동력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개인 간의 거래로 되다 보면 관리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한은은 보고서에 이것보다는 차라리 고용허가제의 돌봄 서비스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외국인 인력을 수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다라는 대안도 내놨습니다. 이게 앞서 언급하신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돌봄 서비스 제공업체나 직업 알수한 기관 등에서 이들을 고용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들 기관에 이들 인력관리의 책임이 주어지니 아까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노동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노동계는 반대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도 이게 번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은 보고서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은은 그만큼 지금 돌봄 인력 부족 현상하고 비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 2042년쯤 되면 이 보고서에 나온 대로 보면 지금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출생률하고 인구 노령화가 지속된다고 하면 155만 명의 돌봄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되면 155만 명이면 전체 돌봄 인력이 2042년도에 30%밖에 국내에서 공급이 안 된다. 70%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봄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한마디로 난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당연히 못 구하니까 비용은 올라가겠죠. 조금이라도 더 주고 고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테고. 그렇겠죠.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으니까 너무 비싸서 가족 중 누군가는 일을 안 하고 집에 남아 있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이게 큰 기회 상실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경제적으로 또 계산을 해놓은 게 이 보고서에 들어 있거든요. 이걸 경제적 손실로 환산해 보면 이건 최대치로 계산한 겁니다. 현재 19조 원 정도가 경제적 손실.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 때문에 고용하지 못하고 집에 남아 있는 인력.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했으면 19조 원 더 벌었을 텐데 나라가. 못 벌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2042년 되면 최대 77조 원까지 손실이 추정되고 이 손실을 우리나라 GDP 대비로 계산을 해보면 약 3.6%까지도 기회 손실을 비용을 얻을 수 있다는 거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게 이 보고서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손실과 상실 비용이 엄청난데 사실 근데 지금 돌봄 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 처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저도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최저임금까지 차등 적용되면 이분들 더 열악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되네요. 그래서 노동계에도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라는 주장인 거죠. 한은도 이제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라고 이 보고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근본 대책을 찾기 위한 중간적 대안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가치는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제 정부 재정을 확충하는 공적 돌봄이 앞으로 강화돼야 되는데 당장 우리는 재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성장 속도는 늦춰지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파이가 작아지는 경제로 가고 있는데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게 되면 이 파이를 나눠먹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구조나 여러 면에서 경제가 확장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선거철에 터져나오는 돌봄 서비스 공약들도 사실은 답이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을 좀 제대로 좀 보고 우리가 현실적 대안을 좀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시기에는 맞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의미일 것 같고요. 다만 한해는 국내 돌봄 서비스 인력들이 외국인 인력이 도입됐을 때 같이 이제 아까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임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리어 프리미엄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말도 통하고 아무래도 외국인보다는 한국인의 돌봄 서비스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벌써부터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이 정책의 목표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인 거잖아요. 이게 저출산은 어쨌든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목표여야 할 텐데 결론을 내리기가 힘든 내용이네요. 이게. 맞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경제 이슈를 다룰 때마다 말씀을 드려보면 경제는 선과 악도 없고 만고 불편의 답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최선의 안을 찾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좀 해보자라는 약간 도발적으로 우리가 느끼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니까 단순히 최저임금 차등한 시도라는 시각에서만 보지 마시고 실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하는 경제 용서 들어가시면 이 보고서 한 50페이지짜리가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또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아까 이제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이 사적계약 형태로 최저임금을 피했다고 말씀드렸고 임금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3배, 4배 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숨어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면 의무적으로 이들의 숙소와 식비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그렇게 지불하지만 추가적으로 숙소하고 식비가 나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를 위해서 사적계약을 맺은 고용인들,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관리의 의무를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혹시나 계약 중간에 도망을 가거나 이랬을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다가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대우를 잘못 받아서 어디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 400만 원, 500만 원을 정부가 몰치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안들도 있어서 그 비용까지 감안하면 3, 4배까지 차이 나는 건 아니고 한 2배, 1.5배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슈가 던져졌으니까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도움이 될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